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카오서링 추억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유니클을 올라가는게 중요하지요. 근데 그래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다보면은 그래도 아 안 올라갔습니다. 이것이 카오서링의 운명이지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을 띄워야 되는데요. 원하는 옵션이야 뭐 구역력을 원하는거지. 아 그거 꿰면 더 좋고. 얘는 끼이는 뎀이라서 잘나오면 좋고. 아 어 자업업이고. 육육. 힘이 나와야죠. 은어는 힘이니까. 힘 6% 올쇠 3% 인트 6% 럭 6% 아 이제 마지막이네. 흐흐흐흐 아야. 누구요? 오우생님. 아 아아. 에인트의 MPHP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